역병의사 사일런트 과학적 본성을 강화합니다 희귀 카드 선택해서 잔상 뽑는게 낫 수가 카드는 꽤 있으니까 불 뽑으면서 강화부터 많이 하죠 타수는 없는게 제일 좋은것입니다 원치 않는 타수 전광석과 단검투척 도갈이다 도갈 도갈 검무 필요없지 손절 검무 이렇게 할까 독바르기도 있겠다 뭐 검무 괜찮겠네요 이러다 인공물 만나면 누가 책임지지 그냥 마무리 들어가도 쎄긴 하겠다 발 돌림 가하카라 돌아왔네 상가하 상가하 단검 예 미플 손절 좀 빨리 봅시다 빰빰빰 가하 빨리 뽑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무장해선 아야 겁무가 답이다 딜 들어가는 건가 겁나 쎈 아드레날린 대단원 대단원 빠따한 것 같은데 대단원 미만 잡인데 대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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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충 vs 성능충 컨셉충 금은별 대단원 장법으로 범이들 들어가겠지 대단원 아이 미신 갓 왜 가학 두 장 다 맨 밑에 박혀있냐 왜 정밀이 더 센 것 같지 전략가다 고개 나오면 대충 끝난 것 같은데 자 영재화 과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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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흠 아야, 흠 세다 독박 드루가 많이 모자라네요 이렇게 보면은 사학적 본성도 그렇게 굴이란걸 알 수 있는게 아닐까 저문성 이 덱에 제일 필요한 카드인거같아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다 아 아 저문성 맨 밑에 있는거다 아 첨탑은 맨날 이런식이야 고개다 먹으면 끝인가 가방이다 예비단 예비단 저거 뭐냐 손절말고 강호도 얻는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카운트 꺼 잡아야되는데 카운트 꺼 잡아야되는데 귀 찢어져라 귀 찢어져라 귀 찢어져라 귀 찢어져라 카운트 꺼 카운트 꺼 카운트 꺼 카운트 꺼 카운트 꺼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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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좀 노는 것 같아 시에 잘 잡네 흐릿함 하나 필요하겠지 필요 없나 필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영체와 3개 쓰고 나면 뭐 끝난 기만인가 소멸 카드만 터뜨려 털어내면은 되는 것 같은데요 단사신경 구게구게구게 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 구구구구 예에에에 아 잠시만요 짱 센데 불쾌 탈팽이 잡을때는 불쾌가 좋게 하겠지만 이거 굳이 없어도 그만일거 같은데 명치만 살리는걸래 독사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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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대단한언데 거부 한장이 얼마나 센거야 장상까지 떴다 다 뒤졌다 무한관 킹관 달팽이다 달팽이 달팽이 싫어 최고 싫어 현두미 가학 정복 잔상이면 이제 쓸 때마다 4데미지 가가다 뒀으면 8대미신 장법선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 메세 그 메세 아이고 고개가 나왔네 나 소주가 아니지? 민포 들고 오지 킹출구 독발 스내쿠 부적 나올 줄 알았으면 저혈 사는 건데 이거 이제 귀지비도 필요 없지 않나? 영체가 있어가지고 인공물 뺄 때다 필요하긴 하겠지만 무력화도 필요 없겠네요 독발 스낵 오리면은 두 번 뜨나 한 번 뜨나 가하기 한 번 뜨나 두 번 뜨나 아 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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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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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니들 인공물이면 다 내가 인공물 다 없애주세 인공물 학살사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법 과학으로 다 녹인다. 걔 손만 팔락 걸리면 애들이 다 죽어. 장법 덱. 장법 과학은 원하지 않습니다. 레이저 포인터 있어야 틸 더 나오지. 뭐가 필요 없지? 제일 필요 없는 역적을 찾으시오. 없네. 다 좋네. 다 좋아서 지울 게 없네. 전무상 지울까? 전무상 지울까? 전무상 지울까? 전무상 지울까? 가하하 약화 부셔 진짜 개술먹다 렌더쉽 그냥 넣을걸 아닌가 필요없었나 아니야 넣을걸 소문성님 크립스입니다 전등이다 소문성님 소문성님 오우..잠깐만..잠깐만..잠깐만.. 됐다..됐다..됐다.. 됐다..됐다..됐다..됐다.. 됐다..됐다.. 됐..다.. 됐다.. 됐다.. 그리타미 없네.. 괜찮도 없고.. 오늘의 꿀팁 천하무석으로 딜이 막히면 독바르기가 안들어간다.. 잉크병은 보고가자.. 아..그러네.. 텅스테이네.. 어차피 영체와 텅스테이라서.. 안정.. 범으로 찬성도 있고.. которые basalt.. 자막 얘가 속estion에 따라가고.. 그래서.. 이 회皇단이 Joan Tower.. 100% Love.. شر..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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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심장 너무 화적이네 장법 안쓰니까 딜 확 떨어진다 장법 스택 더 싸우면 이 아파 더 걸리나 경스탠이라서 데미지 안받지 이거 경스탠이라서 장법 더 가고라 심장 장법 가져와 1 2 2 2 2 2 2 299 309 321 333 347 심장에 안좋은 여자 약화 저만큼 쌓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무력화로 때려패서 200 가까이 찍었던 적은 있었긴 하지 빛나는 것이 좋아 완벽조차 넘어선